마취 낫붙 웃음 한글 막납 아 목말라가지고 얼음 좀 마시는데 지금 물이 없어가지고 다 떨어져가지고 저는 보통 그냥 자는 시간 빼고 다 방송해요 그래 좋은 마인드기 달성을 버겨미니 감사합니다 상승님 감사해요 나 이번 추석 때는 나 미리 그 집에 갔다 와서 서울 올라오느라 다음 주에 바로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이번 추석에는 나 못가 나 서울집에서 있어야 돼 효도해버리기를 아니 웃음 소리가 두개로 들리는데 질리언 서포 같은 거 하면 그냥 질리언 패면 이겨요 어차피 피 쫙쫙 달아서 하나 먹으라 멀리 있는 거 먹어 아니 아니 때릴게요 저 아 못 먹었다 이랩 이랩 오 이즈 오 이즈 무빙 봐라 좀 하는데 이 새끼 이즈 무빙 봐라 어어 야 형 형 죽지마라 어어? 여기 지나갈 수도 없고 아 피타 15지네 진짜 아 그냥 지나갈 걸 먹어라 이거 해 네 이것도 응 저 폭탄이 정확히 맞으면 나한테 묻는 거고 아니면 뭐 어떤 기준이지 저거 그냥 노타겟인데 맞으면 내 머리 위에 뜨는거야? 아 예 그리고 두개를 연속으로 맞으면 스탑 먹어요 아 그냥 예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질리언 세이 좋긴 쪄길 때 아닐텐데 아 세티야 이 새끼야 오우우 어 미안해 오우 야 essions 많이 보는데 아 미안해 인지 못했다 오우 오우 아 이제 제일 많아 없어서 이겨요 이글만 안오면 이 판도 거의 1대5 해야겠는데 이겨 이겨요 잘가요 못잡았어요 무대부들하네 정규 내려올려나 아 장판 뒤에 올 것 같아요 아마 밀어버려 가자 이거 상대 일단 노스팬 아 이거 안쪽으로 괜찮게 당하겠다 이거 오 탑도 좋아 다시 딴 넵 또 솔킬 오 탑도 우리 좀 털면서 해야 돼 멘탈 건드려야 돼 멘탈 좀 건드려야 돼 원래 그래 이겨요 여러분 랜턴 랜턴 아 아 야 챌린저에서도 입 존나 많이 터는 애들 있냐? 아 아냐 저런 사람 없죠 그니까 챌린저는 만나는 만나는 사람들이 다 만나서 싸우면 손해해요 다음에 던지면 지니까 맨날 똑같은 애들 만나고 으흠 어 이렇게 털먹어요 이게 맞다 아 ena eh 치헌ро 어 뭐야 lui 와 엘스터 응원은 잘 봤다 데프 먹어 아 미니 너무 많다 아이고 O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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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피가 많아 피가 많아도 몰래 없다 지금 데티가 다 먹어주는거죠 진짜 이즈 CS 29개 다른 상황 한번 봐야자 다른 라인 한번 아니 진짜 이즈도 CS 왜 저래? 못 먹었어 견제 당해가지고 윗 윗 윗 따나? 어거지로 딸거 같은데? 못 잡나? 쉴드? 아우 저판은 녹턴 괜찮아 킥이 진짜 약하네 얘 맞붙인다 이거 이게 저희 엘리스 상당히 무드리네 다운 윗 윗 윗 끊어 끊어 야 이라 야 벨코스 안오냐 벨코스? 야 새끼들 맵을 안봐 내 자아기 바빠요 야 새끼들 맵을 안봐 이 새끼들이 하아 야 이라 원래 실리언이 저렇게 살리면 잡을 수가 없어 저거 방어 룸들고 와가지고 죽물력이 빵이잖아요 그래서 잡을 수가 없어요 너무 살아가지고 이즈렬에도 끌기 힘들고 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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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겠다 저거 아아 와아 야 무빙을 왜 뒤로 안 쳤지 저 오리야나 한번 될거 같아요 여기까지 아 안오네 아니아니요 안와요 제가 블루 게이드 곧 내려가야겠다 왜 진리었나 왜 포경이한테 따졌어? 음 특포가 지금 2300원, 1700원 두고 있으니까 아이고 아이고 저 폭탄 되게 약하여, 쟤 폭탄 안주었나봐요 잔뜩에다가 무슨 이동속도 그거 찍나? 이속 빨라 룰루 이속보다 저게 더 빠른가? 저게 더 훨씬 빨라요 아 진짜 쟤나 빠르네 저게 다해요 랭턴 나이스 자신감 있게 들어갈게 이거 자신감 있게 여기에요 볼배 때릴게 일단은 네 야 뭐냐 뭔질이야? 어디가요 시체 아 나 뭔질이지 그 무릎떡기 데미지 아 형 근데 플래시 있었어요? 어 있어 있었는데 아 자신감 있게 박았는데 데미지가 너무 세게 들어와가지고 뭔질인가 했어 뭔질이지 아 나 몰라서 그랬어요 진짜로 여러분들 이거 어 아 갑자기 아 그래도 맵 한 두배는 더 맞고 빨라고 했는데 와아 진짜 햄창 아 데미지 왜 안 나와가지고 집중 좀 할게 어우 데미지 너무 세가지고 깜짝놀랬어 아 즉위원 이 새끼 입 털한거 보니까 딱 철구충이네 어 이거 진짜 아 도망가네 야 이번 게임 약간 좀 애매한데 아 괜찮아요 그래도 이길 수 있어요 이즈렐 존나 못 컸다 지금 에카린이 못 컸는데 에카린이 잘 커가지고 에카린이 잘 커가지고 아 무릎떡기 데미지 데미지 진짜 시발 시버지네 깜짝 놀랐네 저거만 도망가는건 도망가고 볼리벨 오면 나대고 어? 또 왔다 또 왔다 또 왔어? 하아 이 새끼들 진짜 미치듯이 오네 진짜 아이씨 정말 존나많이 오네 진짜 뭐야 이거 어그로 끌렸다 이 새끼한테 이거 어그로 존나 끌어 어 레이저 빔 대박 우리 하나 어딨어 일로와 이 개새끼야 일로와 자 그러티 에카린이 왜왔냐 이 새끼 약형꾼이냐 아 왜왔냐 이 새끼 궁도 없이 온거 같은데 어 에카린이 왜왔냐 아무것도 안한거 같은데 어 오 이번판 스몰볼 좋아 아 빵먹으니까 졸리네 빵먹어 원래 피곤해 원래 뭐 먹으면 졸려요 맨날 원래 그래 너 학교 다닐 때 많이 잤지 에에 형도 그랬어 원래 그래 이게 탄수화물 사람이 탄수화물을 좀 적게 먹어야돼 원래 많이 다들 우리 급식층분들 다들 공감하실거에요 밥 많이 먹으면 여러분 졸려요 원래 소식이 소식이 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식곤증이라고 하죠 어 원래 여러분들 탄수화물 탄수화물이지만 일단 배가 부르면 졸려요 여러분들 뭐 없는데 탑탑 한번 바닥으로 레드 쪽으로 들어가보죠 어 원래 여러분 배부르고 등따시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죽어라 그냥 제끼야 궁도 왜 썼냐 탈진잼 탈진잼 뒤에 뒤에 우리 하나 전밀 없는데 야 이거 조금 벌써 왔어 야 이거 좀 튀자 이거 야 일로 일로 오세요 일로 으악 어이 안타는게 나았을뻔 했다 아니 이거 이 시리엄 맞다 야할걸 저거 왜 저 조수 두명은 탑에있더니 벌써 여기까지 왔지 빨리 왔네 아니 왜 탑은 이라서 그래도 이득이야 게이드 게이드 진리엄님 존나 터네 이 새끼 챌린저 판단장 진리엄 절빡이 아 진리엄 병신 이 턴은 수준 아 아 아니 근데 형 뭔가 형 그 특성을 잘못 찍은거 같은데 뭐가 약해요 형 보면은 지금 그 트포의 원래 주물력이 30이잖아요 어 근데 지금 형이 AP가 32에요 아 줌 때문에 그런가 어? 아아 죄송해 죄송해 왜왜왜왜왜 아이 왜 이렇게 약하지 코고무가 그냥 딜 안하는게 아니야 원래 저거가 더 센데 어 어 수질 젓나 박아볼게 수평 뭐 찍었어요 스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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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더블 섬마 왔냐 아 아니 더블 섬마 하는 사람도 있고 어 이를 좀 라인전할때 이를 여러개 줘요 라인 밀라고 아 그래? 아 E가 데미지가 세더라고 E가 데미지가 세더라고 예 E 좀 찍더라구요 보니까 아 근데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아니 W섬마는 맞는데 라인전할때 E를 한 두세개까지 주는 경우도 있어요 라인 빨리 밀라고 맞아요 차이가 심하더라고 형이 흐흐 흐흐 질련 입 존나 터렀네 진짜 손찌검을 내줘야겠는데 도착해 숙박 시각 지난렀네 암흔들 빼놨고 두킬 다 파 어여 야 오리붕 좋아하자 어여 전변 없는데 이거 야 난리났다 이거 렌탈 있냐 아 아 노부옥치다 이거 저딴다 이거 아 농턴 섹이 아니 진짜로 ob 합률을 하지 않네 아 남타 더워진다 항상 저희 죽으면 이제 타워 하나씩 밀 수 있어요 어 1위기네 이거 억제기가 찔 수 있을까? 억제기가 될 것 같은데? 야야 억제기부터 백투어 좋네 하네 와 죽자마자 녹턴 탈하는거 봐라 소름 아니 탭킬을 눌렀는데 전사 안한 놈이 이 새끼밖에 없어 누구 탓해야되냐 그러면 녹턴 탓해야지 아니 탭킬을 눌렀는데 녹턴 혼자 살아있고 타움을 밀고 있어 어 억제기 깼으면 개이득이네 우리 정치 당하는거야 원래 아니 원래 그런 야 근데 대티야 이건 맞는 말 아니냐? 한타 했는데 저 새끼 맘 필요 살아있다 정치각 아니냐? 아니 근데 물린 저의 잘못도 있는데 저 사람이 너무 합류를 안해요 아니 졸려서 그래 빵먹어가지고 아 질리언이 겁나 터네 진짜 난 합류 좀 했으면 좋겠다 어 일단 이거 좀 이거 세마리가 좀 먹고 올라갈게 빌지까지 나와가지고 들은 이제 달달할거야 아마 이제 합류를 할 생각이 없었네 점화 든거 본거 점화 든거 자체로도 이제 합류를 안하겠다 그렇지 그렇지 자 이즈 지금 이즈 100개도 안 된다 지금 어? 아 아 이게 튼다 어? 방금 부시추 소리 하는데 부시하는 소리 아 아 존나 아 이새낙 빨라 이새낙 질리언거 존낙박치네 이거 아 헬카림 좀 많이 잘 컸네 아유 아유 헬카림 녹톤은 나한테 쓰레기라는데 아 아 전판 존나 잘했는데 이씨 녹톤 나한테 쓰레기라고 하고 있네 아 아니 전파만 버스 사놓고 음 아이 녹톤 쓰레기 고구마 쓰레기 드림이 나오네 아 미치겠네 아니 저쪽이 그걸 컨셉을 짰네 완전 야야야야야야 잠깐만 기다려봐 어 14레벨인데 에이 야야 가봐 어 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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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이발 아니 씨발 이럴넛냐 개새끼야 와 인성상태가 안좋아 도속시간들 다 잤다 요새끼들 아 CS 까지 다 뺏어먹어 아 도속시간에 잤다니까 진짜 이 정도면 진짜로 미친새끼들이네 진짜 뭐야 20초 어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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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티야 형 전문없다 그거 인지해야 된다잉? 아니 근데 쟤네 그 질리언 그거 이속 빨라지는 거 봤고 볼리베어 달려보니까 답이 없는데요? 어디가네? 어디가네? 어 위로 가야될거 아 오리안 없어요 5대4 하잖아 5대4 싸워야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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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 끄고 쿨도 안 꺼 좋건 아 쿨이구나 킬 잘해가지고 쿨이야 아 원래 저기 입 털면서 여러분들 애들 메탈 조금 건드려주면서 위기해야돼 여러분 입틀 넣어줘야돼 진짜 폰 좀 먹어라게요 이거 얼음 먹는 소리 아 미드로 못 미겠네 우리 야나에서 뭐라고 나온다 뭐라고 뭐라고 나온다 뭐라고 끝났어 어 오리야나 5궁 뭐라고 두퍼만 나와도 그 코그모가 W가 방어력묻이 그 있나 그 방어력묻이 그 있나 아니 체력비대 아 퍼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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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천력비대 3천력비대 아직은 1분 30초 1분 30초 어? 퍼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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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여기서 타워앞에 쪼개서 못할거같은데 스읍 음 어떠 조심해야해 조심해야해 2대1에다가 내가 가야되네 지금 포슬 아니 저희 테리어 안들어서 망했어요 아 욱턴이 누군데 안해도 문제는 진리 영궁이잖아 진리 영궁 진리 영궁 아무것도 못할거같아 어? 이거? 잠깐만 욱턴? 진리 영궁 때문에 아무것도 못할거야 진짜 아 박치기 조심해라 저건 잡았다 그래도 나이스 어! 아 아 아 자꾸 5대4 한타 일어나가지고 아 쓸데없이 녹턴이 아니 녹턴 들어가도 질리형 공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죽는다 그게 문제야 들어오면 오히려 더 죽어 아 오리콩 인지할게 아 피 불켰 이틀 année 에이 여기 인진 좀 해 인지zt Waar 인지해줘 살아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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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굴베 살아있어 인지해 잡아야돼 잡아야돼 살아있었어 헷갈림 헷갈림 와 굴베 하나 굴베 아 구체 인지해야되는데 미치네 계속 아 이거 아니 녹턴이 자꾸 이상해요 아니 진짜 아 우드해줘 이거 애들 우드해줘야돼 방금 녹턴 국세라니까 핑찍어도 아예 안쓰던데 아 진짜 녹턴 국사쓰면은 아 아 이건 막 존나살이면서 해야겠다 그냥 그것만 터지네 아 아 근데 너무 많이 죽었어 우리 다 다 5대 7대 4대 6대 10대 딱잡은 방향으로 해서 와줬으면 좋겠는데 여기여기여 아니 아 죄송합니다 헬퍼아니야 그냥? 으악! 난리났다 와 이거 어떻게하지 이거? 아 왜이렇게 똑같으냐 아 저거 짜루 딱 셀스 되는건데 약간 아쉽네 아니 끌었어야되는데 아니 왜 안클리지 자꾸 아니아니 형도 못했어 형도 계속 죽었어 지금 전면허주면 계속 죽는다 지금 나도 지금 오리야나때문에 아 이거 밥먹더니 아우 정신안차리냐 아우 괜찮아 어 꽃게임 뽑아야되는데 지금 이거 많이 뒤집어서 게임 헬카림이랑 지금 생각보다 볼베가 너무 땡땡해 빨리 나이 뽑아야지 이거 형은 죽어서 패시브로 딜하라는데요 어 지금 내가 그리고 데슨이가 약간 방송 꿀잼 만들려고 하는거에요 게임 약간 덕빙강 만들어가지고 역전승 하려고 데슨이가 방송 좀 알더라고 옛날부터 보니까 일부러 약간 좀 게임이 불리하게 만들어가지고 역전강 만들어가지고 진짜 어 어 안해도 그런게 늘더라고 불리한 상태에서 말도안되는 역전 막 이런거 보여주려고 하더라고 어 탑으로 바로왔나 바로왔나 강 나오는데 잡았다 제대로 잡았다 이거는 근데 근데 다 뛰오거든 아이씨 형님 먹이나 먹이 오우 질 봐 아 후구모가 질이 좋아 형 꽃게임 좀 뽑아볼게 이거 바론? 아니아니아니 티아를 좀 여기있거든요 지금 어 나 집에 갔다올게 어어 나 없는데 없는데? 오케이 오케이 오리아나 노플 오리아나 노플 오리아나 노플 좀만요 좀만요 좀만 뺏음 찍어줘라 다음에 다음에 다음하타 이거 37분까지 아 라이 무조건 가겠다 애들 완전히 돌 떡이 수준이네 지금 형님 집 안가고 있어요 아니 아 아 안갔어 아 아 어 뜬다 라이 뜬다 라이 뜬다 오 라이 떴으면 됐어요 됐어 됐어 이제 형이 안죽으면 돼요 오리아나 북만 안 맞으면 이겨요 전멸도 이제 사실 돌아왔으니까 나 묻는 애들 존나 많으니까 백 포지션에서 랜턴 좀 던져줘야돼 알았지? 랜턴이요? 어 진짜 이거 나 묻는 애들 너무 많아 세명이나 있어가지고 그럼 뒤에 있음 어 진짜 이거 나 묻는 애들 너무 많아 응 오리아나 궁도 문제긴 한디 볼백 이 저런 새끼들 들라붙으면 답도 없어 진짜 백 포지션 아이고 왜 안잡히마 주계방에서 야 밥 먹었냐 야 뭐야 야 야 야 야 형 살려 형 안 돼 예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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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마린 끊겼어 저거는 저 마린아리야? 아 전면에 존나 아 야 이거 튀어야 된다 이거 무조건 튀어야 된다 이거 이걸? 쭈꾸미가? 까비 아이 그게 아니라 전면에 여러분들 없었다 아 이자 안좋은데 아직까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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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나가지 않겠지? 아 바로 안나가요 바로 안보까 탑 탑 탑 제 캡틱에피 아 불벨 존나 묻었다 지금 메카데미랑 아니 진짜 아 안그래도 죽이기 힘든데 짜증나게 아 왜왜왜왜 아니 질리언이 한 번 더 살아나서 여기 숨어있는거 같은데 어디갔지? 처음만 하지 않나 애들 어 잠깐만 딱 강 나온다 강 나온다 바로 강 나왔다 가자 가자x3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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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백펜치 잡았게 저 병 넘어갈게 이거잉 죽는다 이거잉 궁 맞고 2맞으면 형 죽으니까 나이스 어떡해 지카? 맞짱떡? 어 뭐야? 아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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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바로니? 아 아 이걸 뺏기면 어떡해 이거 진짜 근데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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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 나 가갑이 죽었네 지금 아 가갑잼 아 가갑잼 아 진짜로 이거 뺏겼으면 안되는데 아니 무조건 역전 강인데 말도 안되게 뺏겨가지고 이걸 치나? 아 나 바로 우리가 먹었잖아 뭐야 이거 인생게임 가야되지 않냐? 아니 졌어요 이거 아니 바로 방금 우리 하나 자르고 아 우리가 무조건 먹는건데 무조건 먹었어야 돼 아니 방금 다 죽더라도 무조건 먹고 바로 역전인데 돈이라도 좀 챙겼어야 되는데 아 정글이 무신이었다면 이렇게까지 안왔는데 진짜 와 이걸 뺏겨가지고 어떻게 용이라도 가? 아 용 다 죽냐? 가면 나가면 아 어떻게 하지? 우리 하나 오는거 못 자르나? 오케이 오케이 진리엄만 없으면 자를수 있을거에요 진리엄만 없으면 진리엄만 진리엄만 근데 퀴 안맞았어 야 잡을거 같은데? 아 안돼 안돼 그냥 용이라도 아 헤카림 임시해야되는데 야야야야야 아 무조건 죽어야되는데 이러면 다 먹는데 아 진짜 못지겨요 방금 바론 뺏겨가지고 아 아 바론 아 아 바론 아 연승 깨졌다 근데 뭐 산소밖에 안되니까 누가보면 20연승 되는줄 알겄다 아 진짜 이거 무조건 바론에서 잘라가지고 이득 버는거였는데 뭔가 일단 코고무는 접는걸로 사거리도 안되고 뭐라야되지 아니 근데 상대방 조합이 코고무 물기에 너무 좋았어요 근데